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이제 나영 커리큘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 이제 6월 때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짧게 짧게 반성을 하시고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일단 세울 필요가 있어요. 계획도 짧게 해서 계획만 세우다 끝나시면 안 되고 자 먼저 저랑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개성하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 과목을 빼서 일단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확률 통계가 있죠. 자 확률 통계야. 어 물론 제가 이제 수업을 해봐도 입문계 친구들은 자연계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확률 통계를 그렇게 막 경시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확률 통계 문제를 보시면은 만만치가 않은 게 일단 느껴지죠. 자 물론 자연계 시험 만큼 어렵지는 않았으나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름에 여름이 아니고 이제 겨울에 뉴런 확률 통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드릴도 거의 끝났어요. 드릴 확률 통계 다 끝났는데 제가 확률 통계에 그래도 시간을 쏟는 이유는 시험은 항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제 이번에 시험 본 거 보시면은 6월 때 시험은 수학 2는 거의 발로 풀어도 풀리죠. 문제는 뭐였어? 확률 통계랑 미적분 1이거든요. 특히나 확률 통계에서 발목을 잡힌 사람이 꽤 많았을 거야. 자 그래서 이미 진행된 수업이지만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뉴런하고 드릴은 거의 확률 통계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거 수업을 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 필요하니까 하겠지. 자 필요하니까. 자 여러분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 추후 커리큘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드릴 미적분 1을 출발하는데 자 제가 이제 말 하나 더 써놨죠. 자 콘크리트 2130이라고 있어요. 조금 더 견고하게 일단 더 해보자는 거야.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던 거는 작년에는 제가 7주 동안 미적분이라고 수학 2를 동시에 써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미적분을 조금 더 풍부하게 대비를 시킬 거고 거의 이건 기정사실이죠. 21번이나 30번 또는 둘 다 미적분 1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높은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 잘 하셔야 돼. 제가 이제 2130 섹션을 따로 일단 뺄 거야. 따로 빼서 마지막에 요것만 3주를 진행하고 기본적인 드릴 컨셉으로 4주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미적분 1도 킬러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거의 몽땅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나왔거든요. 요번에 이제 요번에 6월 달에서 나왔던 30번 문제 보시면 요번에도 드릴 책에서 비슷한 문제만 볼 거야. 제가 지금 4년째 쓰고 있는 문제가 했거든요. 그 PT 큐트에서 큐티에게 일단 웃는 문제가 있는데 자 그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일단 출제가 된 거고 여러분 요번에 시험 보시면 알겠죠.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모르면 시글 쓰기가 애매해지는 거니까 그냥 쓰라는 소리야. 제발 좀 쓰길 바라고. 자 아무튼 등등 해서 미적분 1을 저랑 잘 준비를 해서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일단 목표가 되고 자 그리고 중간에 현장도 마찬가지로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자 킬링캠프 3회차로 딱 제가 일단 시즌 1을 간단하게 개강을 할 거야. 이제 9월 대비차 보시면 되고 그럼 너네 9월 대비를 할게. 얘랑 얘랑 얘까지 필요함을 일단 하셨어야 돼. 이미 한 친구는 그냥 두시고 복습을 다 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 시험 보고 나면은 마지막에 저희 파이날로 모의고사를 하게 되죠. 자 파이날리 킬링캠프 시즌 2를 보게 되고 자 여기까지 일단 9월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수능을 보시러 가면 됩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강자별로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새롭게 일단 나오게 되는 드릴 미적분 1의 콘크리트 130이라고 있을 거야. 자 130이고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4주 동안 진행하게 되고 얘는 3주가 되고 책은 교재 한 권으로 묶어서 7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무조건 시험장 가서 다 맞춰야 돼요. 인문계는 21번 30번 29번 할 것이 몽땅 다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100점이야. 자 보세요. 미적분 1의 모든 주제 다 점검해 드릴 거고 킬러 문항인데 더 이상 미적분 이래서 킬러를 새로운 걸 만들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거의 나왔던 거에 반복과 종합일 거니까 연습만 꼼꼼하게 잘 해놓으시면 돼. 자 그렇게 일단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식과 그래프 직관의 세 가지 밸런스를 길러준다고 써놨는데 너는 이번에 시험만 받아야겠지만은 막 식으로 엄밀엄밀하게 막 푼다는 게 또 잘 푸는 것도 아니야. 그림만 쓱쓱 그린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 자 얘는 직관까지 다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왠지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는 테스팅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밸런스를 맞춰서 어떻게 일단 현장에서 일단 해결할 것인가. 자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간에 사관학교 시험이 한 번 있어요. 자 그걸 제가 다 거의 다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우린 9월달 대비도 할 거고 수능 시험 대비도 할 거고 자 제가 이제 1년 동안 진행하는 인문계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복잡하지만 핵심적인 커리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커리큘럼이 되니까 좀 잘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킬링캠프가 있죠. 자 킬링캠프 얘기를 좀 드릴게. 자 킬링캠프 시즌 1은 제가 기조를 이렇게 일단 맞출 거야. 작년 수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6월달 시험도 보시면은 앞에가 상당히 좀 빡빡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딱 3회를 맞출 거고 트렌드에 맞춘 실전모의사로 써놨지만은 6월달 시험 또는 작년 수능 시험보다 조금만 더 어렵게 일단 제가 구성을 해서 자 같이 일단 학습을 하는 거고 3회 동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도 3회고 온라인도 3회야. 자 그걸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9월달 시험을 대비하고 수능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우리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 사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는 게 아 이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 너는 필요하면 수강을 하는 게 맞으나 자 입문계도 제가 걱정되는 건 다 이거거든. 수학 2랑 확률통계랑 자 미적분 1 있죠. 자 이거 3강옥의 밸런스를 반드시 맞춰주세요. 자 그동안 확률통계 공부 많이 안 한 친구 분명히 반성하셔야 되고 수학 2만 주구장창 파서 안 된다고 느끼셨을 거고 미적분 1만으로 승부는 안 될 건데 근데 오히려 이제 6월달 시험만 놓고 보면 미적분 1이 제일 일반적이죠. 너무 이제 많이 일단 나왔던 수를 계속 일단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9월달도 어떨지 모르고 수능도 어떨지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를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시험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필요한 테스팅에서는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거든요. 이유는 간단해.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준비해놓는 거야. 과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너희 스스로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예측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이건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약간 이제 이런 게 있거든.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양에 대해서 가성비를 따지는데 가성비를 따지면 공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자 어쨌거나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하면 어떻게 일단 할 것인가. 자 그거 일단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세 과목을 다 준비를 꼼꼼하게 다 시키죠. 자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일단 해주길 바라고 자 오늘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잘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시험 9월달 그 다음 수능 시험까지 잘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그렇게 일단 보길 바라고 자 저는 이제 이 정도 일단 소개를 드릴 거고 자 우리 이제 드릴 미적분이라고 콘크리트 2130에서 자 저는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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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